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정기회의를 열고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절차 진행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게 판사회의 결론입니다. 김정래 기자가 판사회의가 열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전국 법관대표회의엔 전국 119명 대표 판사 가운데 114명이 참석해 치열한 논박을 벌였습니다. 경론 끝에 법관대표회의는 사법농단 의혹 관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 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해당 안건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촉구 결의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의됐습니다. 결의안 채택엔 모두 105명의 대표 판사들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구체적인 찬반 표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애초 결의문 형태로 발의됐던 안건은 재판 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으로 톤이 완화됐습니다. 워낙 찬반 격론이 팽팽했고 국회의 소관 사항인 법관 탄핵소추 절차 진행을 판사회의가 촉구하는 것은 모양새가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법관대표회의는 오늘 결의안 내용의 의견서를 김명수 대보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발의되며 제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이 최종 확정됩니다. 사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라는 공론장에 불운 힘이 붙었습니다. 재판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기소, 향후 재판과 맞물리면서 법관 탄핵 추진이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